안녕하세요. 지금 보고 있는 풀이 노루발풀입니다. 이 노루발풀은 망성장염 환자들에게 참 좋습니다. 요즘 보면 장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그분들에게 참 좋습니다. 그리고 혈액수란을 촉진해주고 간열렵에 좋습니다. 자궁출혈에 좋고 또한 월경을 순조롭게 해줍니다. 그 외에도 혼목이 참 많은데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. 이것이 노루발풀입니다. 이것이 노루발풀입니다. 이상입니다. 또한 월경 Slovenia 최고의 화이트에 맞게 되ost습니다.